수원특례실청의 복식조입니다 첫득치 자 서버 득점 아 넘겨졌어요 지금도요 이번엔 걸립니다 플레이 짧은 푸시들의 싸움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서버 포핸드플릭 길었어요 3대3 김종화 유다현 4대3 아 이번엔 제대로 걸렸어요 탑시핀을 성공시켜줬습니다 아 이다선선 4대7 석전뒤져있습니다 손특래신청의 복식조 받아내지 못하는 자 그러면서 최고의 복식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자 럴리 잘 이어서는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 핸드플릭 마무리때마다 멈춰서 이야기 주고받고 플레이를 이어가야겠습니다 나가고 맞는 두번째 게임 자 유다현 그렇습니다 1대1입니다 바로 한점을 맞습니다 정말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예 왜 수비에요 자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유 오 저는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생각하고 계속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김종화가 잡았었어요 김종화 연속 그러나 바로 맞받아치는 요 두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아 디펜스 손톱의 지창풍 직전은 첫 번째 게임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나 6대4 아 이다수 이게 뭐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엔 포핸드 탑 아마 정유민 선수의 영향이 이다수 선수까지 간 거 같아요 그렇죠 아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유다현과 김종화입니다 서브 득점 아 유다현 놓치 우선 안됩니다 김종화 포핸드 아 땀을 지게 했던 랠리에서 김종화 유다현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식하게 들어 위기의 정유민 이다섬 이다섬 벗어납니다 이다섬 벗어납니다 출발합니다 한 번은 받아 자 한두 개만 더 받아내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서브 넷팀 맞고 나가 버텨내는 두 복식 중 이다섬 이따 그걸 또 빠르게 대응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분위기를 아 아 키파 크로브가 살아있습니다 나갔어 그걸 또 다시 넘어왔구요 아 무표적이지만 마음속으로 엄청 웃고 있을 거예요 진압에 아쉬웠던 북식죠 이번 시즌 승률 무패 아이 승률 100%인 팀을 상대로 게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5대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맞습니다. 다음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단 선수가 믿고 잘해줬습니다. 예 정유미 강타 디펜스가 되어 평평하게 야아아아아아 우리가 가면 복식이 엄청난 재미가 있는데요 두 선수 그리고 또 선수가 그 재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. 그렇죠 7대 5등포인트 아아아아아아 유다현 아아아아아아아 벗어납니다 수원특례실청이 아아아아아 표정부자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 이단 선 연승에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에이 8대10 유다현의 서브 메치포인트 상황 아아아 이단 선